감시반 행동수칙 계략 똑부러지시고 융합파야? 13시 정각 동물원 개장 자 행동수칙 7번 출구에서 출발하시고 다람쥐 두더지가 배고프해 카메라 설치 들어갑니다 꽃돼지 트위 2호선 5번 칸 편성번호 2447 15시 30분 636 하차 세형 키 90% 이상 일치 현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310을 지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식아 명심해 따라오기만 하는 거야 명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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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